고시원 자취생의 어쩔수없는 ASM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원에서 자취를 하고있는 자취생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일하는 치킨칩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돈세는 ASMR입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문구를 정성스럽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돈은 제가 2월달 내내 일을 했어요 주말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명일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벌어온 돈이에요 한달 월급인데 사실 2월달이 조금 날짜가 짧아서 많이 못벌었어요 근데 한번 일단은 월만지부터 세볼게요 5만원짜리부터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짜리부터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칩 소리가 아주 빳빳하네요 5만원짜리는 총 20장입니다 총 20장 그러니까 100만원이죠 자 그리고 10,000원짜리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0장 30장 40장 50장 60장 70장 77장입니다 100만원 그리고 77만원 저는 이렇게 2월달에 총 177시간을 일하고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일단 고시원 월세부터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안해도 한달에 35만원은 제외하고 나머지가 제 돈이죠 하나 자 35만원 고시원방세입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요금이 1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삼남 1녀 중에 장남이에요 큰아들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험료를 20대 초반때부터 제가 중대드리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보험료랑 제 보험료를 합치면 약 38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물론 제 보험은 만기환급형이고 나중에 돈을 다시 찾아요 아무튼 38만원 그리고 만원짜리 3장 다음은 카드값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할부를 쓴게 있어서 한달에 지금 20만원 조금 넘게 나가요 21만 몇천원인데 21만원이라고 할게요 일단 일단 5만원짜리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 이제 만원짜리밖에 안 남았어요 또 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몇개 더 있어요 저희집에 저희 가족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정수기 한달에 47,000원인가 나가요 다음달에 해지할건데 아무튼 하나 둘 셋 만원 더 빼면 슬프니까 네개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는게 아 집에서 쓰는 인터넷요금도 제가 내고 있어요 인터넷에 TV까지 압혀서 그것도 4만 몇천원이거든요 4만원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한달에 생활비를 10만원이내로 쓰고 있어요 넉넉잡아서 10만원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안쓴다 그래도 아무리 아껴 쓴다 그래도 유튜브에 한 20만원 30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되는데 일단은 미니몸으로 잡겠습니다 20만원 퍽 길게 마지막 투자를 2만원 2만원 3만원 2만원 이제 여기 남아있는 이 돈들은 진짜 제 돈이에요 여태까지 내려놨던 이네들은 가짜 제 돈이에요 자 이제 한 달 동안 뼛 빠지게 이런 노력의 결과물 노동의 결과물이 얼만지 세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달 동안 뼛 빠지게 한 달 동안 뼛 빠지게 한 달 동안 뼛 빠지게 한 달 한 달 동안 뼛 빠지게 한 달 조명 휴 흠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지금부터 친구도 안만나고 술 한잔은 사먹고 커피 한잔은 마시고 이 돈을 전부 다 모은다면 이번달은 35만원을 모을 수 있는거네요. 적자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제이제이의 ASMR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쪽 보이는 구독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ASMR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컨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발 구독 누르고 가주세요.